제 방송의 게스트로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접해 주십시오, 제발. 쿠드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흠지막하지는 않은데 뭔가 흥미로운 게임 소식을 하나 또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게임뉴스를 짧아하게 전달해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인데 제가 몇 번 이제 모바일 게임을 몇 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었죠. 제가 모바일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합작걸그룹 요즘에 유명한 아이즈원이라고 많이들 아실겁니다. 그 아이즈원을 기반으로 한 인기 아이돌 그룹 위주로 한 그런 리듬게임 시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슈퍼스타 시리즈의 최신작이라고 하죠. 슈퍼스타 아이즈원이라는 리듬게임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현실점에서는 발매가 되었을거에요. 지금쯤은. 요건데 요게 이제 타이틀 화면이라고 하는거 같아. 프로듀스 48으로 이제 선발된 아이즈원 실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 슈퍼스타 시리즈의 신작이라고 합니다. 22일에 출시가 됐어요. 한일합작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공식 모바일 리듬게임이자 케이팝 아티스트를 활용한 리듬게임 슈퍼스타 시리즈의 최신작이라고 합니다. 아이즈원의 노래를 리듬게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며 게임 진행중에 재생되는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더욱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즈원 멤버들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 자세한 정보가 담긴 카드를 수집하고 강화하는 재미가 가미가 되었고 잠깐만 이거 가채게임 각이 강하게 서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사실 밀리를 하고 있거든? 그 밀리는 라이브를 하는 입장에서 어 약간 그거와 거의 게임이 비슷하지 않나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신의 기록을 높여가면서 다른 이용자와 점수 경쟁은 물론 랭킹 경쟁을 펼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보상도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들의 게임을 통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그것도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잉 일단 또 스크린샷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보시죠 게임의 스크린샷은 이래요잉 이게 최대 7키 어 7키까지 지원이 되나봐 약간 뱅드림의 일단 게임 스타일이랑 약간 비슷하네 뭐 밀리나 사실 뱅드림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거는 맞는데 둘 다 리듬게임이거든 근데 UI 스타일로 보면은 7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뱅드림이 7키라고 알고 있거든 최대가 스타일이 뭔가 노트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게 뱅드림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모양새야 약간 이건 뭐 나 같으면은 뭐 어지간한 저기 고난이도 저기 패턴은 그냥 싹 조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카드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력을 자극을 하는 아이즈원 카드 다양한 등급과 사진으로 나눈 아이즈원 멤버들의 카드를 모을 수가 있어요 멤버 카드는 게임 플레이 시에 추가 득점이나 실수를 보장하는 역할로 고득점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며 파워업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강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야 이거 가차를 포토카드로 뽑는 거만 좀 다르지 거의 실사 거의 아이마스로 봐도 나쁘지도 않겠는데 각각의 카드를 통해서 멤버 생년월일이나 데뷔일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북 시스템에서는 획득하지 못한 빈 카드에 카드를 채워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이거 밀리도 있는 내용인데 이거 카드 이렇게 빈 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콜렉션 해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 덱에 최애 멤버 카드를 세팅하거나 메인 화면을 최애 멤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 라이브는 아이즈원이 부른도 되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을 해서 리듬게임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멤버들의 라이브 영상이 불가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말해서 동영상으로 재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멤버별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곡 상세 정보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와의 기록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고 각각의 곡을 플레이하면서 일정 수준의 달성도를 채울 때마다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이거 진짜 시스템이 밀리랑 거의 비슷한데 아이즈원 실사로 바뀐 것 뿐이지 거의 밀리랑 다른 게 없는데 거의 모두와 함께 즐기는 아이즈원 라이브라고 합니다 티어별 랭킹을 제공을 해요 여기서는 플레이를 통해서 다른 유저와 랭킹 경쟁을 하면서 티어를 점점 올리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이 티어에 따라서는 다양한 보상이 제공이 되고 최상위 랭커들 간에 겨루는 마스터즈 아레나를 통해서 더욱 수준 높은 경쟁도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최애 멤버 카드를 세팅을 한 뒤에 높은 랭킹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게임을 즐기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프로필과 함께 최애 멤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욱 몰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마 아이즈원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압니다 사실 저도 저도 아이즈원 팬이에요 사실 위즈원 중에 하난데 저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일단 저는 일단 사쿠라 팬입니다 여담으로 말하지만 이런 포토카드가 나오면 참 좋겠구만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점 이쁘죠 아 일단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푸뉴 내가 사팔보다가 내가 진짜 와 진짜 꽂혀가지고 센터가 누구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알고 봤더니 AKB에 있던 그 사쿠라 양이에요 제 방송에 게스트로 모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접해 주십시오 제발 뭐 그렇습니다 아 사쿠라 양 너무 좋아요 아 이 게임을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미 밀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함부로 못할 것 같아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어 왜냐면은 게임이 너무 중첩되지 이미지만 다르다 보니까는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라비앙노즈라든지 기타 이제 아이즈원의 대표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의 패턴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준